심현주 선수 자 모션을 취했는데 심현주 낮게 1대3 어 지금도 양하은 선수의 못하게 하는 초반의 그런 작전이 더 보이네요 4핸드 전환 양하은 어김없이 득점 서비스 포인트까지 고루고루 가척 서비스 득점을 했습니다 넘어오는 공 아쉽게 심현 점수는 1점에 묶여 있는데요 날렵합니다 양하은 있기 때문에 심현주 선수가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4핸드 전환 심현주 8대3 아 좋아요 양하은 선수의 다양한 변화를 주다 보니 심현주 선수가 지금 좌우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공략범이 아주 좋아요 날렵하게 보냅니다 아 좋아요 과감하게 변화를 주면서 공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와 지금은 급격하게 코스 변화를 일곡차고 점수를 쌓으면서 연속 심현주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아 그렇죠 다시 한 번 하지만 네트 걸리면서 1게임 두번째 게임 양하은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합니다 직선 코스 다시 한 번 그쪽 더 깊숙합니다 아 좋아요 자 다시 그 코스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백핸드 심현주 버핸드 양하은 걸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양하은 선수가 접근전 백핸드로 밀어줍니다 자수 잡습니다 자 지금 백핸드 사이드로 범시를 유도해냈습니다 자 전광석화로 공략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면서 지금 양하은 선수는 철저히 그런 공략범을 구성합니다 네 자 심현주 또 이런 정확성을 많이 뺏어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심현주 선수는 네 자 양하은의 리시브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경기도 성숙하고 또 실력도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에이스 매치를 예약하고 있고 아 잘했어요 네 심현주의 포인트 또 심현주 선수에게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좋아요 네 자 역전 성공 심현주 자 부드럽게 걷어올렸습니다 양하은의 포즈 선수가 리시브 자세를 취합니다 아 좋아요 자 양하은이 시동을 6 대 7 백핸드 밀어줍니다 양하은 그리고 깊숙한 거 찍어냅니다 네 지금 아주 좋아 보여요 세븐홀 심현주 포핸드 자세 백핸드 밀어줍니다 아 네트가 야속하네요 네 네 자 과연 이 상황 동점 만들 수 있을지요 아 넘어갑니다 심현주 8월 오 좋아요 아 지켜냅니다 심현주 백핸드 심현주 선수의 리드 양하은 깊게 찔러줍니다 받아주는 심현주 네 어 잘해도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아 개인 포인트 심현주입니다 오 양하은 선수 물러오지 않습니다 양하은 자 포핸드 풀릭으로 이어갑니다 배양이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의 승부로 함께 갑니다 양하은이 리드 양하은이 리드 과감합니다 양하은 선수가 이렇게 리드를 맞추고 창간만에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